안녕하세요. R&D 플러스 사원 경주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마트 쇼케이스 SSM DPP 모델이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열대처럼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DPP 모델은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DPP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판척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판척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재고객이 실질고객으로 변환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또한 스마트 쇼케이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플랫콤의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음성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른 스마트 쇼케이스와 동일하게 해당 제품에 손을 가져가게 되면 왼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럼 몇 가지의 시연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집었을 때 사과가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에 나오게 되고요. 풋사과 쪽을 들어가도 풋사과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집었을 때 바나나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스위트요 바나나입니다.